안녕하세요. 수윗의 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 템의 뷰 쪘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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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어블러 델렉스 얘는 351 쉐입이에요. 기타를 치다보면 피크가 미끄러지잖아요. 그런데 해결하는 대로 해결 방안으로 굉장히 무광에다가 여기에 폰트도 살짝 안 미끄러지게끔 폰트가 올라와져 있는 거예요. 찍어낸 것처럼 그래서 위에 그립감이 폰트가 딱 느껴져요. 그래서 원래 거북이 등껍질을 유명하게 만든 최대의 메모리 소재와 최소한의 마모를 위해서 신중하게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보통 이제 코팅이 안 돼 있는 거면 마모가 되게 심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방지했다고 합니다. 여기 보면 얘는 0.6mm고요. 이게 미리수가 다 다르네. 0.5mm 0.73mm에서부터 이제 두꺼운 거는 1.14mm까지 네. 그립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. 그런데 이게 은근히 좀 얇은 얇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보통 1mm거든요. 네. 그런데 일반적인 1mm랑 얘가 좀 더 얇은 느낌이 좀 드네. 왜 그럴까? 그립감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가? 음... 너무 신기하죠? 이렇게 오? 오? 이거 딱 느꼈을 때 Fate 뭐 좀 감기는ень 같아요. 줄에 좀 달라붙네요. 얘가. 오! 좀 달라붙는 느낌 있어요. 그리고 살짝 쳤는데 오! 아무도 뭐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? 음! 이 정도 쳐도 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신경써서 제조 설계한 피크 쉐입이고 피크 재질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. 하나에 800원입니다. 요즘 피크값 진짜 너무 비싸잖아요. 뭐 하나에 1500원은 2000원? 하나에 800원. 우리의 포뮬러 델렉스 315 쉐입. 그리고 얘는 디 안드레아 피크 라고 하네요.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주세요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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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세 2boy